안녕하세요. 이번에 운빨 로맨스에서 신분위 역할을 맡은 정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 프로? 네. 되게 저랑 대본 보다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감 가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 캐릭터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시청자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제가 대본을 더 열심히 봐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죠. 그게 굉장히 어렵네요. 저를 그리고 저희 운빨 로맨스를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저희 첫 방이 시작되니까 방송 시작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재미있게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운빨 로맨스 5월 25일 첫 방입니다.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